한글자막 by 한효정 학설들을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 학설들 어렵지만 또 이해하기 참 힘들고 이게 아무나 즐겨 공부하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 위에 지혜를 주셔서 이 숨겨놓은 주님의 그 말씀들을 잘 깨닫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며 이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하는 모든 주님의 특별한 자녀들 위해 이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오늘도 그래서 이 자리에 섰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한 것 뭐 공부했죠? 처음에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공부했어요 항상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것을 리뷰하는 연습을 하세요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크리스찬들이 섬겨왔던 거예요 주후 30년부터 주후 590년까지 초대교회에서 섬겨왔던 종말론 사상이었어요 그 후에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천년주의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천년주의가 이제 590년부터 시작을 해서 중세시대되요 중세교회 시대에 쭉 해서 종교개혁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쫙 오고 있는 것이 무천년주의예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그동안에 숨겨졌던 중세는 전혀 하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종교개혁부터 다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후부터는 종교개혁부터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가 공존하는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무천년주의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나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자, 오늘은 무천년주의를 우리가 공부를 할 터인데요 우리 알다시피 이 종말론 내학설이에요 이 내학설이 상당히 어려운 주제예요 신학 주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가 이 종말론 학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인 제 자신도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저도 기도를 많이 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피하려고 해요 그냥 수박껏 핥기 식으로 그냥 대강대강 이야기하기를 원하시지 자세히 설명을 본인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도 너무 자세히 알면 골치 아픈 주제가 이 주제예요 그래서 이런 민감성에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관건적인 가르침이 없으면 이 주제를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주제는 우리 식으로 이렇게 이 주제를 설명하면 웹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황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 소위 아카데믹하고 너무나 논리적이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무나 어렵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랬어요 듣는 자들 또는 보는 자들은 대부분의 보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주제에 관심이 없게 되어 있어요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또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에게는 생소한 주제예요 생소해요 별로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해요? 복받아라 성고해라 이 삶이 행복해라 문제 해결을 이렇게 해라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라 이런 데에 집중이 돼 있지 대부분의 설교들이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잘 만들어가지고 하면 웹에 올려놓으면 접속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 대중이 그런 대중들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접속이 많다는 것은 대중들이 그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접속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속을 딱 보면서 아하 크리스천들의 소위 멘탈리티 그분들의 생각이, 기대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접속을 많게 하려면 그리고 인기를 누리려면 그러다 보면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딱딱한 진리를 잘 소화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딱딱한 거예요 딱딱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닐 수가 있어요 너무나 사람을 의식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양념들이 들어가 버리면 진리가 희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딱딱한 음식을 먹는 연습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수이지만 이 딱딱한 음식을 씹으면서 그 안에서 맛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더 갈급하는 사람들 그래서 먹으면서 시각이 변하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 세계관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는 더 알려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성세에서는 뭐라고 해요? 남은 자들이라고 해요 남은 자들 그러니까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 시리즈를 하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요 이 남은 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지금 후천년주의를 제가 이제 이야기할 텐데 이것은 또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지뢰 겁나는데 겁낼 거 없어요 우리 AMI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오늘 공부하는 부분은요 이것을 잘 소화하시길 바라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 되면 흰말탄자가 나타난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6장 공부하고 있어요 그 시록 그렇죠 흰말탄자를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발전돼가지고 이제 13장에서 두 짐승으로 변형된다라는 이야기 제가 자주 했죠 그 두 짐승으로 변형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그 두 짐승이 뭐냐 할 때 내가 이런 이야기 했죠 첫 번째 짐승은 일루미나티다 그리고 일루미나티 수하의 프리메이슨이다 기억나시죠? 그럼 두 번째 짐승은 교황이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 밑에 두 뿔이 있는데 한 뿔은 예수회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한 뿔은 WCC다 이렇게 정돈이 됐었어요 다시 마음속에 지금 정돈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날 터인데 구체적으로 일어날 터인데 이것은 누가 예언하고 디자인했어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후천년주의가 일어날 것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후천년주의가 일어날 것을요 이 후천년주의가 일어날 것을 디자인하시고는 그것이 언제부터 디자인된 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언제부터 이것이 나타나게 시작하는가 출연하기 시작하는가 이게 종교개혁 이후부터예요 종교개혁 이후부터를 무슨 교회라고 해요? 현대교회라고 그러죠? 현대교회 이후부터 이 예언된 두 짐승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것이 나타나야죠 나타나야 돼요 그랬어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무천년주의를 믿어왔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다 이게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타종교가 아니에요 무천년주의를 믿어왔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후천년주의로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무천년주의는 어떤 주의예요? 무천년주의는 쉽게 말하면 천년왕국이 천년왕국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해서 쭉 긴 세월을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또 뭐라고 봤어요? 하나님 나라 그 천년왕국을 또는 이 세상 또는 교회시대 또는 적 그리스도 시대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 천년왕국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가 예수님이 재림 때인데 무천년주의 이야기예요 재림 전에는 이 적 그리스도의 그 활동이 아주 강하게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게 산고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뭐냐 이 산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 전에는 이 세상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는 거예요 그걸 비관적이라고 그랬죠 어떤 부분에서 나빠져요? 정치, 경제, 사회, 보금 모든 부분에서 이게 아주 나빠지는 그럴 때 아주 클라이맥스에 오를 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라고 믿는 그 사상이 무천년주의 사상인 거예요 그렇죠? 복습이 됐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딱 일어나면서 무천년주의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후천년주의는 무천년주의에서 파생된 거예요 역사적 전천류에서 파생된 게 아니에요 무천년주의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게 됐냐면 이 세상을 나거나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해 어떤 사상이냐면 무천년주는 산고사상이죠 그런데 이 후천년주의는 역산고사상이에요 역산고 산고사상의 반대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낙원이 됐을 때 아주 좋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을 안 써요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그런다고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같은 기독교인들인데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는 뽑아버려요 예수라는 이름을 뽑고 대신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해요 무천년주의는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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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크게 달았다가 세상이 나빠지는 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비관적 세계관이라 그랬잖아요 역사적 전천년주의도 비관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무천년주의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낙원화 시키자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좋게 만들자는 거예요 좋게 만들어서 아주 좋게 됐을 때 그리스도가 재림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써요 같은 크리스찬들인데 그것 좀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재림해 오신다 이거 우선 해놓고요 그리스도가 재림해 오시는데 지금 그래놓으면 이 세상이 낙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개념은 이 세상이 낙원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저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안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건 그냥 하나의 상상적인 천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낙원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책임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배경을 놓고는 제가 칠판에다가 내가 글 쓴 걸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요 여기 보세요 종교개혁이 여기 있죠? 종교개혁 이거 잘 들으세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두 짐승을 만드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두 짐승을 만드시는 일을 그러니까 두 짐승을 현대교회에 들어와서 두 짐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짐승이 뭔지 알죠? 그러기 위해서 이때부터 기독교인들 중에서 무천년주의자들 중에서 후천년주의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후천년주의자들 그러면서 이때부터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 1517년이 종교개혁이죠 1539년에 개신교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로마 카톨릭을 대항하는 세력들이 나오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어떤 세력을 만들어냈냐면 개신교들을 이길 대항하는 세력을 만들었어요 그 세력이 뭐냐면 예수회라는 거예요 예수회 제스윗 이게 이제 스페인의 로요라라는 사람이에요 제스윗을 이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940년에 1년 후에요 로마 황제가 1540년에 이 예수회를 인정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회에다가 힘을 실어줬어요 그 예수회가 지금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청와대 그룹들이 예수회 멤버들이 중국 시진핑 그룹들도 예수회 멤버들이 왜냐하면 예수회가 스위스 은행이나 이런데 돈을 다 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예수회의 도움을 바티칸 도움을 받았죠 지금도 받고 있어요 같은 보이지 않는 같은 그룹들이 이 예수회를 예수회를 주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뭘 만드시기 위해서 두 짐승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두 짐승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두 짐승 중에 지금 두 번째 짐승 로마 교황이죠 이때부터 이 두 번째 짐승 로마 교황이 파워를 더 많이 가지게 됐어요 로마 교황이 두 번째 짐승의 로마 카톨릭 교황이 종교 교육 때문에 자기네 유일한 파워를 무너뜨린 그룹이 개신교 그룹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파워를 강하게 가졌어요 종교 교육 이후부터 그래서 교황의 파워가 커지면서 예수회를 만들어서 한쪽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개신교 사람들과 합해가지고 WCC를 만든 거예요 이 WCC는 언제 만들었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1910년부터 설설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945년 48년 이때 WCC만 1948년 가까이 있어서 WCC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짐승 일루미나티라고 했죠 일루미나티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다 크리스천 그룹들이에요 1776년이 여기 이제 일루미나티가 만들어요 그리고는 프리메이슨은 언제 만들어야 됐냐면 프리메이슨은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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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17세기라고 그러죠 16세기와 17세기 이때 프리메이슨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내가 다음 시간이나 시간이 있을 때 자세하게 더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은 개요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첫 번째 짐승이 준비된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이 뭐예요?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 됐죠? 두 번째 짐승이 뭐예요? 로마 카톨릭 교황과 예수의 이것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날 와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와서 그러면 이렇게 만들 때 항상요 그 안에 사상 시스템을 사상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 이런 것이 탄생하도록 신학 구조를 그렇게 형성시켜줘야 돼요 항상 신학 구조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딱 일어나자마자 종교개혁이 아직 이게 터닝포인트예요 전환점에 전환점에 종교개혁이 현대교회로 둔오면서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 성령님께서 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영국 사람 영국은 영국이라 그러면 이게 어느 교단이에요 성공해요 그렇죠? 이 영국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영국을 독일과 영국을 사용하셨어요 영국 사람 중에서 프란시스 베이컨 이런 사람이 있어요 1561년이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1624년이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이분 이름 많이 들었죠 이 사람은 뭐냐면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현대과학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프란시스 프란시스 베이컨이 현대과학의 아버지 과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실험을 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맞느냐 틀렸냐 이게 이성적으로 과학적이란 말은 실험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해놓고는 그 과정을 다시 정당화시켜서 맞을 때 그게 과학적으로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 그러니까 이성적 논리적 이런 사고방식이 프란시스 베이컨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 그러니까 성경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 이 사람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그것이 발전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철학이 근대 철학 사상이 이건 불란서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이건 프렌치예요 불란서 사람인데 리네이라고 그래요 리네이 데카르트 그래요 일부러 제가 영어를 써 놓은 거 알죠 리네이 리네이 불란서 사람들의 이름 중에 리네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리네이 데카르트 우리 다 이야기 들었죠 다 아는 소리지만 제가 이렇게 정돈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철학가예요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머리 구조를 정돈시켜주는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상이 철학 사상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리네이 데카르트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사상을 제자들이 이제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사상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회도 형성되고 그 안에서 프리메이션도 형성되고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사람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순수한 복음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성으로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예요 이건 지금 타정교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1600년대에 딱 들어와서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존 록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가 붙어 있어요 존 록이라고요 한국말로는 로크라고 그래요 로크 요한 로크 이 존 록이라는 사람이 1632년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1700년까지 영국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오늘날 현대 자유신학 자유신학을 만들어놓은 아버지 철학가인데 철학가인데 현대의 자유신학의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존 록이라고 그래요 록 요 사람의 사상이 유럽 대륙으로 넘어갔는데 독일로 넘어가요 독일로 독일로 넘어가가지고 독일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소위 진보 사상을 가지는 다시 말하면 이성주의라고 그래요 사람의 이성 사람의 이성을 건드리는 그걸 발전시키는 사상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성보다는 믿음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항상 이성이란 말은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accept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증명해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됐어 증명이 됐어 그걸 과학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성적으로 그것을 접근해가지고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런 방법을 이성주의라고 그래요 또는 논리주의 이성주의 이성주의란 말이에요 인간 이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가진 이것이 기독교 그 당시에 유럽의 기독교를 아주 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진한 그냥 사람들 믿음 믿음밖에 없다 믿음 믿음밖에 없다는 그것이 그렇게 그분들에게는 웃음꼬리인 거예요 야 믿음이 뭐냐 우리 이성으로 따져서 이것이 증명이 됐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무조건 믿음 이건 아니다 라는 사상이 이런 것들이 이 유명한 철학가들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명한 사람들 우리 다 들어봤지만 내가 정리했어요 그것이 이 1700년도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1700년도에 그리고 이걸 이때부터는 18세기라고 그러잖아요 이때부터 유명한 인마니엘 칸트는 다 독일 사람들이 1724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인마니엘 칸트 그 다음에 게오르그 게오르그라고 해요 게오르그 헤겔 다 들은 이야기 헤겔이란 말 들었죠 게오르그 헤겔 1770년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프레드릭 슈라이 마커 그래 프레드릭 슈라이 마커 슈라이 마커 그래 이 사람도 1768년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 이게 이제 18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걸 아주 정리한 사람이에요 철학가들인데 크리스천 철학가들이면서 크리스천 신학을 철학과 신학이 같은 패밀리예요 그래가지고 성서를 고등 비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우리 볼 때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성서에는 오류가 많다 사람이 쓴 건데 그것을 사람 정리한 거다 그냥 그래서 이 성서는 100% 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 라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성경 스토리가 얼마나 많아요 영적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두 짐승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사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디자인해가지고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왜? 요한계시록을 딱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게 딱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재림 직전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특히 지금 두 짐승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인가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하지만 훨씬 전부터 이것이 교육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교육된 게 언제부터예요? 레포메이션 종교 교육부터 이것이 역사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마니엘 칸트나 게오르그 헤겔이나 프레딕 슈라이프 마커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크리스천들 또 교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것이 1776년에 일루미나티인 거예요 일루미나티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루미나티 그룹하고 프리메이션 그룹하고 이 그룹이 한 폐관이가 된 거예요 여기에 이 그룹들이 이게 다 사회의 최고 지도자들 그룹이에요 사상가들 교수들 아주 돈 많은 비즈니스맨들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런 그룹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학교를 지배하고 비즈니스를 지배하고 문화계를 지배하고 정치계를 지배하고 이 사상들이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분들의 사상에다가 또 옷을 입혀가지고 더 이 사상을 공고하기 위한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는데 다 철학하고 신학하는 사람들 이제 아르밋 리출이라고 해요 리출 리출 그래요 다 독일 사람들이에요 1822년부터 이게 쫙 나와요 그 다음에 아돌프 하르낙이라고 해요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이제 지금 안 들었으면 지금부터 그걸 다 외우세요 유명한 분들이에요 나쁜 의미에서의 유명한 분들이에요 우리 시각에서 그렇지만 오늘날도 종교다원주의를 믿고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계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또는 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하늘같이 생각해요 하늘같이 생각한다는 말이 뭔지 알죠?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금주의 사람들은 이분들의 사상을 공부를 하지만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도 이 사람들의 사상을 많이 공부했지만 이것은 아니구나 이 사람들 잘못됐구나 이런 것을 다 내가 보고 이걸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같이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보금주의 시각에서 예수님 중심 시각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더 많아요 보금주의 시각에서는 제가 지금 말하는 이것을 소화하는 사람들 그 복이 있는 사람이 아르벗 리칠 리칠 리 리칠 이렇게 그리고는 아돌 하르낙 그래 하르낙 내가 볼 땐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다 낙원에 가서 우리는 만나지 못해요 지옥을 구경 가면 아마 이 사람들 다 만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웹을 듣는 사람 황 목사님 너무나 극보수네요 아니에요 내가 보수 아니에요 극자 집어넣지 마세요 그러다가 20세기에 와서 이 사람들의 사상을 또 잡아다가 더 현대화시킨 유명한 분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 두 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인데 유럽 사람들은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 신학교에서 꽃을 핀 사람들 폴 틸리히 틸리히 그래 그 다음에 존 힉 그래 존 힉 이라는 사람은 이것은 2012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내야 죽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종교다원주의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에요 종교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 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2012년에 죽었으니까 우리와 같이 산 사람이에요 미국의 모 신학교에 다 교수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두 짐승 사상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이렇게 쭉 발전됐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요 무천년주의는 산고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후천년주의 사람들은 뭘 믿냐면 역산고신학을 믿는 사람들 역산고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 그리스도가 재림에 올 때가 되면 이 세상은 천국이 돼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산고를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고 제거론자들이에요 이 세상이 산고가 아니고 더 잘 살대로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상이니까 무천년주의 사상과 같아요? 달라요? 정 같은 부분이 있어요 왜? 같은 부분은 뭐예요? 천년왕국이 다 긴 세월이다 이런 거 다 같아요 그렇죠?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다 천년왕국이 교회시대다 이런 단어들은 다 같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 나냐면 산고냐? 이 교회시대가 안 그러면 역산고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무천년주의에서 말하는 이 산고신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지금 천년왕국을 이야기해요 긴 세월 또는 그걸 우리가 뭐라 해야 교회시대라고 말해요 또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종말이라고도 말한다 기억나시죠? 종말시대 이렇게 이것을 이 세상이 파괴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지금 후천년주의자들의 말에 의하면 왜? 이쪽의 무천년주의자들은 우리도 똑같이 모른 분에 파괴되어야 된다라고 믿는데 이 사람들은 파괴되고 있는 그 사실을 이분들은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거꾸로 보는 거예요 지금 회복시켜야 돼요 이분들의 생각은 이 세상이 지금 잘못되어가고 있는데 회복시키는 책임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서 크리스도가 오면 이 세상이 영원히 낙원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세상이 영원히 낙원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죽었던 사람들도 어디에 가 있는데 그분들 생각이 어디에 있는데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낙원이 됐을 때 이 낙원으로 다시 내려와서 같이 부활을 그걸 부활을 한 단어를 써요 부활해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제가 다시 말해요 그동안에 죽었던 사람들 그런데 이분들의 개념이 뭐냐면요 만인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종교와 관계없이 죽은 사람들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만인구원론이 모든 인류는 종교와 관계없이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시 부활해가지고 이 세상이 낙원화가 됐을 때 그리스도가 올 때 부활해서 영원히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구원론이 그래서 이제 종교다원주의도 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우리는 이 지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살기 좋은 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이 책임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 세상이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그거 하나씩 적으세요 어떤 부분에서 파괴되고 있다고 이분들이 믿냐면 첫 번째는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연이 기후가 온난화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후온난화 왜냐하면 공장이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빙하가 해빙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이 상승되고 수면이 상승되는 이유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면 온도를 낮춰야 된다 왜냐 지구가 온난화 되면서 나타나는 일들에 수면이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빙하도 해빙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엊그제 우리도 경험했지만 태풍이 오고 허리케인이 오고 그것 따라서 홍수도 오고 생태계도 파괴되고 이런 일들 점점점 세상이 이렇게 더 파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인간이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세상을 낙원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재림하려면 낙원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공기오염 못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각 나라가 지금 공기오염에 대해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도 만들고 이게 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다 이런 사상 속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기차 만들고 수조차 만들고 하는 거예요 물도 오염됐죠 바다도 오염됐죠 삼림도 오염됐죠 이 모든 오염을 우리가 책임지고 우린 막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분들의 사상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아름다운 사상이에요 특히 이런 사상 속에서 무천년주의나 다시 말하면 무천년주의는 뭐예요 이 세상이 점점점 더 산구를 겪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또 또 무슨 주의 역사적 전천년이도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세대주의도 그렇죠 이 세 주의는 뭐예요 이 세상은 점점점점 파괴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산구신학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지금 무천년주의가 생각하는 이 세상을 나간화시켜야 되는데 동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 그게 보기가 좋고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말론 학설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딱 제대로 쓰려면 종말론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거를 파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지금 이분들은 이렇게 막으려고 하지만 왜 못 막아요 예수님의 디자인이요 점점점 생태계가 파괴되어야 되고 자연이 파괴되어야 되고 온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을 들어야 돼요 아주 이건 정말 힘들어졌다 그럴 때 아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믿는 그러니까 사상이 이쪽 사상과 저쪽 사상이 정반대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크리찬인데 그런데 우리 우리 예수님 끼를 믿는 복음주의 무천년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전천년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세대주의자들 역사적 전천념 다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는 이 후천년주의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부분에서 지금 파괴되냐면요 성세에서 다 예언된 거예요 성세에서 다 예언된 거예요 인간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인간성을 회복시키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성이 다 파괴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파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거꾸로 인간성을 파괴된 것을 회복을 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힘을 당하고 있어요 첫째 인간성이 어떻게 파괴되느냐 성세에서 예수님이 다 예언하신 거예요 감남산설을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이 치고 강한 나라가 횡포를 부리면서 작은 나라를 칠 것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을 말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는 지금 뭐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죠 싸움하지 말자 싸움하지 말자 그런데 예수님은 싸움이 일어날 거다 싸움이 많이 일어날 도처에서 일어날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처에서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같은 크리스찬인데도 보금지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우리 평화해야 돼 평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세에서는 그래서 인간 차별이 일어날 거다 다시 말하면요 성소주자들을 지금 차별하지 말자 꼭 끌어 나오는 거예요 또 소외자들도 차별하지 말자 차별하면 안 되고 이분들을 우리가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족 간의 차별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소수민족을 차별하고 유색인종을 차별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인간과 인간들끼리 서로 다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거든요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고 전부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바울도 예언했어요 디모델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보면요 가정이 깨어지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이렇게 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다시 인간이니까 사랑해 줘야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동성애하는 사람들도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 주자 사랑해 주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천국을 만들려면 이 세상을 천국을 만들려면 동성애도 사랑해 줘야 되고 모든 사람 기독교에서 봐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부의 격차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빈부의 격차 때문에 대기업이 행포부리고 그러니까 대기업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 행포부리고 우리가 이 천국을 만들려면 부자들 저놈들 행포부를 못 부리게 저놈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기업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놈들 행포부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노동조합이 강성노동조합이 생긴 게 다 그런 거예요 강성노동조합이 이 나라를 이 나라를 천국을 만들려면 이 가지지 않고 있는 저소득층들을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진 자들에게서 뺏어가지고 그래서 복지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지금 하는 분들은 지금 이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명으로 생각해요 당연하죠 그런 걸 가지고 아니다 아니다 해야 이 사람들은 별짓다 해도 안 돼요 왜? 인간 사랑해야 되고 이 세상을 천국화 만들려면 이것을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 사상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왔어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종교적인 적그리스도들 이 사상에서 다 흘러나오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이분들이 이것을 세계의 각 교육기관에다 다 몇백 년 동안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란사 혁명도 그래서 일어났고 러시아 혁명도 그래서 일어났고 중국의 모든 문화혁명도 다 그래서 일어났고 우리 남북전쟁이고 세계의 모든 이런 사상 가운데서 이들의 뒤에서 조정하는 것에 의해서 이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도 마찬가지다 종교도 종교 간의 갈등이 있어서는 이 세상이 낙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교가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낙원화하려면 종교를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 통해서 다 만들어낸 게 뭐예요? 종교 다원주인 거예요 모든 종교는 같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분들 다 소위 크리스천들이 같은 크리스천인데 이렇게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의 생각을 다시 말하면 산고신학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과 역산고신학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 간에 지금 대결이에요 대결 그런데 이분들이 같은 단어를 써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단어를 쓰죠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이란 이름을 철저히 사용해야 돼요 아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란 이름은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막연한 이름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 주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셨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란 그 내용이요 타정교에서도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타정교에서도 다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공부 많이 했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종말대의 징저 중 하나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마태범 24장 23절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불교에도 부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소리예요 구원자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크리스트 크리스토스 이 말은 우리 성사적인 의미는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의미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예요 성사적인 의미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은 예수라는 의미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자 저들의 죄에서 그게 예수예요 마태범 1장 21절 마태범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뜻이거든요 예수, 세이비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아요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와 예수 또는 그리스도와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 합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안 써요 기독교인인데 그 대신에 뭘 쓰냐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예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말 때 이런 일들이 이럴 것이다 그러놓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라고 말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수가 여기 있다 예수가 저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지금 그리스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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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불교의 마호메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공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비슈나 이슬람 전교의 아니 저 힌두 전교의 비슈나 그리스도라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독교의 예수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우리 홀딱 속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예 그렇지만 이분들이 생각은 뭐예요 예수는 많은 그리스도 중 한 그리스도인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 중 한 그리스도인 거예요 One of them 여기에 속힘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천년주의를 믿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그러면 저 사람들 기독교인이야 아니에요 여기 속힘을 당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겉을 보면 다 기독교인의 말하는 걸 보면 그런데 뭐냐 불교를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 다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슬람을 믿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그 법을 통과시키잖아요 종교차별금지법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법에 위배되고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벌금 내고 그러니까 이 종교차별금지법은 대단히 중요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 언제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통과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통과되야만 되는 거예요 선진국은 이미 다 통과됐어요 그렇게 기독교가 강한 나라들인데 다 통과됐어요 우리나라라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강하게 지금 이 반대 세력들이 있지만 이기지 못해요 언젠가는 통과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핍박 속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후천년주의가 팽배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의 진보 교단들은 이미 다 그렇게 되어버렸고 목사들도 지금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고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에서도 둘로 갈라져버렸어요 이거 우리가 다 인정해 주자고 그 법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중에 3분지 1의 기독교는 이랬는데 그 안에서 목숨은 걸과 아니다라는 사람 몇 사람 나오겠어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 아 그러면 황 목사님 황 목사님은 그러면 운명론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운명론자입니까? 별로 그대로 될 텐데 운명론자가 아니고요 이건 성서론자예요 성서에서 그렇게 될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서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성서에서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외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게 아니구나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그거 아니에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것을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외쳐야 돼요 많은 지금 이쪽에 빠져 있는 저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거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런 때가 예수님의 재림전 때니까 너희들 이걸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 다음에 앞으로 올 핍박을 준비해라 이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미셔너리들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거를 많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맨투맨으로 가서 전하는 거에 제한되니까 이걸 뿌려야 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그 말은 뭐냐면 디지털 미셔너리의 일을 잘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공부를 하는데요 이분들은 이 세상이 낙원화가 되면 누가 온다고요? 그리스도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속힘당한 거야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은 뭐냐면요 부처 그리스도, 힌두교 그리스도 모든 종교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그분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분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처의 아름다운 가르침들 많잖아요 사랑의 정신, 희생 정신, 배려하는 정신, 인간 존중하는 정신 불교에 얼마나 많아요? 자연 존중하는 정신은 불교에 엄청나게 많죠 이런 정신들을 가지고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분이 직접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정신이 내려오는, 그 스피릿이 이렇게도 믿는 사람이죠 그 스피릿, 부다 스피릿 그 다음에 모하메 스피릿 또는 비시나 스피릿 또는 예수 스피릿 예수 스피릿이 그 정신이 내려와서 이 사회를 사랑의 사회로 희생하는, 배려하는 자연을 잘 존중하는 이제는 종교가 서로 하나 되는 이런 천국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사람 살기 좋은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서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 그리스도가 오실 터인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신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게 이분들의 꿈인 거예요 이런 꿈을 가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남선 설교에서 다 이걸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날 지금 딴 것을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만 딱 보세요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이 진보 세력들이 다 그래요 크리스찬 그룹들인데 우리나라도 보세요 로마 카톨릭의 무슨 정의 무슨 구현본가 이런 양반들 또 우리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 자연 보호운동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탈원전 이 탈원전 왜 하시는지 알아요 자연 보호운동 인간 보호운동이에요 이게 한번 터지면 우리가 다 몰살하니까 그러니까 탈원전을 꼭 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세계 평화운동 지금 이 정권이 남북과 평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끝없이 욕을 먹어도 평화를 해야 된다고 믿는 게 이건 이 사상 때문에 우리 인간 싸우면 안 된다 우리는 평화를 해야 된다 남북이 전쟁 그만합시다 모든 사람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권운동 사회정의운동 또 요새 말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중심 우리 용인씨도 마찬가지 사람중심운동 사람이 제일이다 이게 다 뭐냐면 다 인권운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지운동 노동조합운동 강성노조 강성전교조 성소수자보호운동 종교차별반대운동 종교다원주의운동 빈부격차감소운동 세금 많이 걷어서 복지에 쓰자 대기업 무너뜨리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를 사회주의로 만들어서 통제사회로 만들어서 이 일을 진행하자 인간들의 자유를 좀 뺏자 그래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비드 나인틴 같은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게 다 이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해요 안 해요?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짐승 스피릿이 반드시 출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출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짐승 스피릿이 소위 기독교 안에 팽배해요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로마 카톨릭이 전부가 다 그래요 이 사상 가지고 있어요 9천년주의 사상이 정교회들 애급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에치피아 정교회 정교회들 다 이 사상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신교회 와서 루터교 거의 대부분이 이 사상 가지고 있어요 성공회 대부분 다가 그래요 장로교도 장로교도 우리나라만 지금 장로교가 그래도 좀 보수죠? 그것도 우리나라 장로교도 지금 두 갈래 있죠? 우리나라에 그래도 아주 보수라는 장로교 합동 측 그 안에도 이미 그 사상에 들어가 버렸어요 통합 측은 말할 것도 없고 기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우리나라에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고 있어요 감리계 어때? 세계 감리계에는 다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나라 감리계도 이미 얼마 빼놓고는 다 들어가 버렸어요 침내교 아주 보수 그룹인데 절반 정도가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을 빼놓고는 나머지 분들이 이 사상을 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WCC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WCC는 무슨 그룹이에요? 후천년주의 그룹인 거예요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자 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역상고 사상이 그 자체가 상고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제 말 이해가 돼요? 우리에게는 이런 상고예요 보금의 상고예요 그렇죠? 이 보금의 상고가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분들의 이 부천년주의 사상이 성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네? 성공 못해요 이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거기다 꼭 적어 놓으세요 이것이 이렇게 디자인돼 가지고 보금주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아프게 훈련을 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보금주의 사람들은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정된 때가 차면 이분들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서 어딜 가요? 불모사로 다 던짐을 받는다고 요한 게시록에서 17장, 18장에서 이미 다 요한에게 이 예언을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막연히 아 이게 세상이 지금 힘들거나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완전히 소화하고는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깨어있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네요 예수님이 감남점 설교에서 이 마지막 때 이야기하면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결론 말씀인데 깨어있어라 그랬지 이 세력과 싸워라 이런 말 안 하셨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세력하고 싸워라 그래서 이 세력이 무너지도록 싸워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세력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세력이 그걸 무너지리는 거죠 우리 보고는 싸워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과 반대 운전하고 나가서 예를 들어서 광화문이 광화문 나가서 막 싸워요 싸우면 어떻게 돼요? 이 세력들이 더 강해져요 지금 그걸 이런 분들이 보게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싸워라는 말을 안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진보 세력이 이렇게 용공주의로 하고 통제사회 만들고 여러 가지 성차별, 반통성애 이런 거 이거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을 볼 때는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싸우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그대로 놔둬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니네들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외쳐라 가르쳐지고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는 일을 하라 이거지 우리는 깨우는 일을 하는 거지 반대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반대 운동하는 하면 그분들이 더 강해져요 더 핍박해요 지금 그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우리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성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요 뭐 내가 사람 이름은 안 되겠지만 보금주의라고 하면서도 말하는 걸 보면은 지금 보금주의가 아닌 유명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부를 두둔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우리는 정치에 관여 안 한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광화문도 나가지 말고 광화문 이 사건 때문에 또는 크리스찬들 지금 교회가 부끄럽다 그러면서 나오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무슨 말을 해요? 크리스찬들은 윤리가 있어야지 기독교의 윤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나가서 이렇게 막 정부에 대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데모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부끄럽다 크리스찬들은 그냥 뒤에서 기도해 주고 사랑을 베풀면서 도덕적으로 좋은 말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윤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웹에 뜨죠 접속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서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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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온다고요 그게 성서적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후천년주의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후천년주의 그러니까 이분들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욕을 안 하고 북한의 독재에 대해서 욕을 안 하고 친중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정보에 대해서 욕도 안 하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욕을 하라고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그렇게 하는 거 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네 가지의 학설을 잘 소화해가지고 이것을 잘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지금 세상이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세력들이 우리 세력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제가 이제 전하면 웹에 사람들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반조부 쪽으로 막 가든지 크리스션들인데도 안 그러면 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진보 역할을 하는 사람 이래서 이 안에서 막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우리는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철저한 우리의 행동 지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여기 서 있는 황 목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화문 팀들 위해서도 기도해 준 저 사람들 너무 저렇게 과격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이 세력이 이 진보 세력들이 어느 정도 강하게 가다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나라가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남북천장이 일어나지 않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이런 때가 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진보 세력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한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무너뜨린다 그랬거든요 내 힘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종말론 내 사상을 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쉽게 설명을 자기가 소화해야지만 이것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화면을 보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내 것을 다 만들어주세요 대강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제가 처음 이야기했죠 이거는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이것을 잘 소화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지금 정리를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이 따라요 많이 알려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이 책임을 다 하시길 바라요 아멘 예수님 저희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으니 예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메시지를 받은 한 분 한 분 온라인으로 받은 한 분 한 분들 깨어나서 디지털 미셔널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온 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어나게 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을 다시 강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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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